2012년 플로리다 대학생이었던 크리스티안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안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페드로라는 남자의 신혼을 확보합니다. 고교 시절 친구인 페드로는 크리스티안이 실종되던 날 자신의 차로 그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의 진술대로 크리스티안이 내려줬다는 곳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뜻밖의 실마리는 페드로의 차량에서 발견됩니다. 페드로의 차량에는 누군가의 혈흥과 그것을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시신의 신원은 바로 모두가 애타게 찾던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미 부패가 완전히... 경찰은 페드로를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페드로가 주장한 알리바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했고 마침내 그의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페드로의 휴대폰 포렌지 결과는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남은 건 페드로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자 페드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페드로는 원리적인 다툼은 인정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의 집을 수색했고 노트북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디지털 검색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크리스틴이 잃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범행을 앉아있는 것에 그의 범행을 앉아있는 것에 그의 범행을 입증했고 그의 범행을 입증했고 잠시 후에 페드로의 차량에서 최후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범행을 찾고 아시더미노펜 아시더미노펜 그리고 디펜하이드로 그렇게 범행 페드로는 계획적으로 크리스티안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계획을 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네요. 이제 경찰이 가진 의문점은 단 하나 동기는 왜 범인이 왜 크리스티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페드로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중요 참고인을 만납니다. 참고인이 여자 여성이다. 아 크리스티안 그 전에 여자친구 에리카의 등장으로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리카와 헤어진 페드로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에리카의 집착은 없다. 페드로의 일기장에는 에리카의 크리스티안에 대한 집착과 크리스티안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삐뚤어 나갔다. 그렇게 페드로는 잘못된 집착에 빠져 크리스티안을 살렸던 것입니다. 페드로의 사례미는 확실한 범행 동기와 증거가 넘쳐났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친구가 없다고 그는 그녀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 Despite all the evidence physical digital that pins him down he did not admit any guilt. He's a very good friend of mine and he's someone that I could open up to if I was having a hard time. I did not believe anything he had to say. It was contrived that never would want him to harm 크리스티안 It just was an act that no one was believing.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 in this trial was critical in the sense that it sets the scene for everything and it is the backdrop to truth here. And it puts things in the perspective that are immovable for a jury. 지금까지 뒤틀린 감정으로 친구를 사랑과 우정 자신의 인생까지 모두 무너뜨린 추악한 살인마의 사건이었습니다. ... ... ... ... ... ...